네, 이제 마지막으로 재수생, 장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뛰기의 비유를 할 건데요. 멀리뛰기가 도움닫기를 하다가 앞으로 나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 건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같은 도움닫기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스카이에 가고 나는 대학에 떨어진 상황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노란색의 차이만큼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쟤는 1등급인데 나는 3등급이네. 얘는 서울대인데 나는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과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저는 22살 여름까지 저 노란색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꿨냐 하면 여기서 마냥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뒤로 가는 한 걸음.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가면서 제가 생활할 습관이나 또는 태도 그리고 정신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남들보다 약간 뒤에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뒤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왜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왜 뒤로 가지? 라고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 노란색과 이 빨간색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나의 시선이 바깥 그리고 외부를 향하는 것이라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나의 안, 내부, 내면을 향하는 시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주위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수, N수를 결심하신 분들이 노란색의 시선, 노란색의 방향보다 이 빨간색,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을 수 있는 말이 성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제가 제수, 삼수 때 이게 없었어요. 제수, 삼수 때 등 떠밀려서 제수하고 맨날 축구만 하던 시절에는 성찰을 안 하고 그냥 맨날 공부하는 척만 하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성찰을 하고 그제서야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때의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잖아요. 수능이건 아니건. 누구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걸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에 갈 수도 없고 서울대에 간다고 해도 다 같이 20살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20살, 21살, 22살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여기 조금은 뒤처져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기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지만 이걸 인정하고 그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고 분석해 보고 이 뒤로 가는 한 걸음을 통해 이만큼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힘들겠지만 이걸 통해 저 멀리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적어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경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험생 분들이 특히 재수, N수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열심히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1교시 국어영역도 2교시 수학 영역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0교시 태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 보고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너무 바깥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안,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너무 해치지 마시고 이런 성찰과 태도 영역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수능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누구나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수능이건 아니건. 그 힘든 경험이 오는 것을 마음속 동그라미가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는 동그라미고 누구는 세모고 누구는 네모입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생기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지금 20살, 21살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게 남들보다 조금 빨리 온 거일 뿐이에요. 빨리 온 거일 뿐이고 그걸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내 마음속 동그라미가 커지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그 태도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 동그라미가 커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동그라미가 커져야 다른 사람들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이런 생각으로 입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험생 분들, 특히 재수, 엔수 하시는 분들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멘토링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하시면서 멘탈에 대한 부분이나 학습적인 부분 제가 문과인데 수학 나영하고 사회탐구, 생윤하고 윤사에 대해서는 1등급이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드신 분들 밑에 이제 캐스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온라인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이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